심생을 누려주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아직 안되겠군요. 심생을 누려주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Tuongk, C. Biost 미 certa. 시간이 더 있어야 진실이 널 불태우리.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아직 안 되겠죠 진실이 널 불태우리라 시간이 돼 있어야 돼 나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름 없는 고대의 책을 발견했다 신과 짐배 없는 넵 이제 어디 숨어있는지 보자, 말티 아들이야 성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잖아 우리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까 적어도 악마들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좀 있지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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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는 전환형을 보여주시던데! 히아바라 님은 돌아왔습니다! 히아바라 님은 돌아왔습니다! 도망치고! 도망치고! 지금 히아바라 님은 돌아왔습니다! 또 다른 기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시간이 더 있습니다. 시간이 더 있어요. 어어엏!!!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그 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냈시지 마음속도 아드리아는 죽기 전 혼돈괴의 형성으로 운영 그녀는 말테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말테일은 거기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브라이슨은 좋은 뜻에서 그런 걸세 저는 본드에서 이탈하여 라이키스는 온 칸드러스를 정복한 뒤 서부 원장들을 건설했어요 어디 가세요? 아카라케를 믿으십시오 마이티엘이 혼무역이 에라! 이제는 제 손이나 건물 기록에 따르면요 돕게 되어 기쁩니다 이 참사를 일으킨 자가 죽기 중 제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 혼란스럽더군요 영영 혼란스러울까봐 엽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을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령들은 뭘 제인은 대단한 제인은 대단한 서부 원장지가 침략을 당할 때마다 라이키스와 아들들이 서부 원장지에 대부분을 건설했죠 도시방 수렁의 폐허도 그들의 업적일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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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... ... ... ... ... 두번째 정을 기술을 비트에 따라서 발랐어요 기술도 던져있어요 기술은 밤바실은 배달의 데이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되겠니 우리를 공격해 마이티에르 내 형제였다 나는 그와 함께 수천만의 전투를 치러 그가 너의 인간을 말싸게 하겠다는 말에도 관심없다 그럼 내 형제는 여기라고 본인을 위해서라고 안식해야 하지만 내 손에도 그를 존재로 얻는다 그럼 너에게 맡기게 내 발을 온 동기로 얻어 마이티엘은 혼돈 괴로우는 길을 파괴하려 했다 내가 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천사와 악마의 무수한 전쟁에 의해 폐허가 된 땅을 나는 가로지를 것이다 혼돈의 요새로 가야 한다 죽음의 천사가 그 성벽 뒤에 숨어 나를 기다린다 나를 기다린다 고마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은 공성히 직각이다 그곳으로 오면 네가 해야 하는 일을 난리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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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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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어 줄을 내려줘요 여기서 예언자님의 마법이 강하게 느껴져요. 설마... 생각되지 않아서 한 명이 어두운 스페셜이 생길 수 있을지. 내가 여기 있잖아. 시간이 더... 악마들이에요. 아직 안 되겠군요. 에일리아, 넌 언제나 제일 강했지. 우릴 자랑스럽게 해줘. 안돼! 가지마! 저게 뭐지? 예언자님께서는 화목하지 않을 거라 하셨다. 그런데 난 꿈꾸겠다. 처음에는 불안하게 어우러진 댓글이 되었고, 다음에는 목소리로 보여줄 수 있어. 목소리들은 나를 끊임없이 끊었고, 다음날은 잠을 들었다. headline가 Thank you! Miss HVP 2 Rock and the rockawól amounts of Challenged 을 수준вигWhoa Ready! Let's go, Jeremy. 아이 visitors 어디서 오는거죠? 시간이 더 필요 이렇게 보니 좋구나 이레나 다신 니 얼굴을 볼 날이 없을 줄 알았어 가지마! 먹고 싶은 게 있어 레이사! 박들아! 우리가 깨어났을 때 야단 저한테는 말해놔야 되겠지 이틀에 도착할 때 예상될 때 나는 그 때 도착해 눈빛을 때 자세히 놀랍게 이제는 쪽으로 도착해 라이사를 찾아 아직 늦지 않았어 안녕히 잠해요 라이사 왜 에이레나 너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했지? 네가 뭐 그리 특별해서 예언자님께 선택받은 존재라 자매들은 너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지 예언자의 뜻대로 말이야 난 그런 수에 노란하지 않아 빠져나갈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난 몰랐어 라이사 예언자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 아직 안되겠어 에이레나 네가 자매들 중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 너를 선택했음을 알 거야 그들이 목숨을 희생한 것은 네가 살아 가장 중요한 싸움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두 그들 스스로의 뜻인지 그들의 희생은 너에게 부담이 안할 선물이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? 사랑아 네 운명을 다르다 그것이 내가 널 홀려시킨 이유이자 자동이 죽은 미인다 전 라이사가 우리만 그런데 사실 제가 당신은 언제봐도 반가워요 아까 린던이 단검 하나를 맡겼어 당신이 시킨 일이겠지 그가 내 말을 듣기 시작해 브라멜로 가는 피너민 행렬을 따라갔는데 피트와 레라 모두 전 사방에서 죽음을 오늘 도시를 빠져나가 버렸는데 데커드 케인은 혼돈의 요새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낳고 서부 원정지 사방에서 도시를 재건하고 전 사방에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전 사방에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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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